하루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3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054명입니다. 연령별로는 30대 비중에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서울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는 이달 들어 1만 명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1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천 명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